배우 이장우 우동가게, 맛이 어떻길래? 2시간 대기 경험담의 맛인증 후기글 쏟아져. 배우 이장우가 비밀리에 개업한 우동가게, 맛이 어떻길래? 이 정도야. 1시간 40분 기다렸다. 심지어 2시간까지 기다렸다는 경험담까지 올라오며 이장우가 오픈한 우동가게 후기글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. 글을 올린 한 네티즌은 가게 오픈시간인 11시에 맞춰왔더니 20분째 돌돌 떨고 있다. 내 뒤로 저 앞에 있는 손님들이 더 있다고 전했습니다. 1시간 40분을 기다린 끝에 우동과 갈비 등을 맛볼 수 있었다는 이 네티즌은 우동에 대해 술마시고 해장하던 우동맛이라고 평가하면서 갈비 한판 메뉴에 대해 칭찬했으며 이장우가 쩝쩝박사라 그런지 햄버거 만들어 먹으라고 모닝빵에 양배추도 깔아줬다. 우동이랑 갈비랑 먹으면 단짠단짠하다고 부연했습니다. 2시간 40분까지